누나. 왜? 귤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이영애니까 어울리는 거야. 귤색이 웬 말이야, 귤색이. 야, 그냥 오늘 한 번 발라본 거야. 그거 한 번에 못 참냐? 제발, 제발 테레비전에 나오는 여배우들 따라 좀 하지 마. 양심 있어야지. 아닌데, 예쁘다 그랬는데. 앞장서, 앞장서. 어떤 미친 새끼가 눈 깔아지 제대로 띄었네. 이뻐. 진짜 괜찮아? 이거 이영애 립스틱인데. 이영애보다 더 이뻐. 너 근데 이영애 누군지 알아? 근데 진짜 이뻐. 너 내일 영화 알지? 취소하면 안 돼. 너나 취소하지 마. 전처럼. 알았어. 진주 안녕. 학교 갔다 와. 언니 안녕. 오빠랑 둘이서 뭐해? 뭐 하긴. 얘기하고 있었지. 진주야. 오빠가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. 뭘 얘기해. 뭘 조용히 해. 언니 입술. 색깔 짱 이상해. 성덕선 일찍 들어왔네. 큰 누나, 밖에 비 와? 응. 우상 어디서 났어? 제주도 좋아. 아, 야, 뭐야. 지호 입술. 짱 이상해.